한국가스공사의 5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234만 6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량은 지난해 5월보다 63.1% 증가한 120만 5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원전 정비와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 여파로 LNG 발전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균 기온 하락과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주택용 산업력 수요가 두루 증가한 도스가스용 천연가스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습니다.